아 우와 어 방금 나 왜 한방위 죽었죠? 나 왜 한방위 죽었어 저거 한방위야? 나 체력게이지 얼마.. 와.. 봤어 지금? 나 풀이 피었죠? 이게 바로 이제 어.. 어까의 원조 사람들이 자꾸 풀업만 생각하시는데 야 이거 다 데모즈 소울보다 더 오래이게 된 게임이야 이게 데모즈 소울은 2010년에 나왔지 이거 2008년에 나왔어 야 억가 좋아요